두 변은 못 참지 이건 진짜 못 참지 이거 참으면 슬더스 접어야 됨 시즌 1호 데다 넌 언제쯤 쓸 수 있지? 시즌 1호 데다 넌 언제쯤 쓸 수 있지 시즌 2호 데다 넌 아씨 시즌 1호 데다 넌pod 시즌 2호 데다 넌 대단한 대단해 뒤져본다 뒤져본다 아이색 과로시님 혹시 모든 타격을 점투로 바꾸는 이벤트 있으면 하시나요? 이런걸 왜해요 뒤집니다 고개다 아니 고르면 뒤집는 서택체를 고르무즈 아 미친 복수육강력이네 아 미친 아 미친 복수육강력이 아 미친 복수육강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룸피아 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맞다 주시봐. 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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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 정도면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산의 보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꿀맛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꽃임사... 꽃임사... 건별이 났겠지? 파도라바타 두 장인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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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 신송 왓 사Donix 다귄땅가는 뒤져있어 나아가기 싫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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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인데? 아니 이게 뭐야. 똥게이밍으로 추모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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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